캐릭 잘못 골랐어 응 로딩이 안 끝나 끝났다 준비다 이 맵에서는 진짜 우주 중량 우주 무중력 맵에서는 임프가 짱인 것 같아 정말 어 야야 유니콘 유니콘 순간인동 쩌네 쩔게 죽어라 무중력에서도 전기 엔지니어가 짱인데 미루즈 얘 거의 도피랑 동급인 것 같아 저리 가 저리 안가 나 나도 인풋고장이나 볼까 나 적배 아까지 벌써 왔어 형 야야 유니콘 좀 더 너 봤다 여고개담 여고개담 딱 두 번까지만 쓸 수 있을거야 저거 과학자랑 똑같네 그러면 뭐가 좋아 저게 그냥 전면 안면 상관없이 삼킬 수 있게 하면 그게 그게 존나 십삭인건데 아니 룬에 빨리 달리면서 그냥 누르면 막 삼켜지는 거지 어 아니 버로 빠른거 있잖아 원래 인여로운게 안 삼켜지잖아 그냥 좀 넓은 범위를 삼킬 수 있게 하면은 잘 삼켜줄텐데 이맵에서는 로봇을 소환하면 안돼 뭐를? 아 로봇? 그러면 그냥 하는거야? 그냥 하는거야 그냥 입체기동 하면서 입체기동 어떤새끼야 계속 독사 쫓아오면서 어 톱씨 억지 개새끼 고맙다 사이언티스트 아주 만땅으로 부활시켜주는구나 넌 뭐야 요 앞에서 왜있어 우와 사이언티스트가 엄청 잘 살려주네 사이언티스트가 엄청 잘 살려주네 한명은 도슴도치네 아까 시트론 여기있다 소니 아자 너무 멘붕을 하게 될 곳이다 사이언티들 공격 들어갔어 여기서 브림프 죽겠다 우와 너희들의 멘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박살인데 이거 그냥? 어? 아우 나 죽었다 인프 고장 좀 짱인데 나도 인프 해야되겠다 새우 인프 한번 해볼까? 응 세븐인프 좋아 하나 들어왔어 시트론 바로잡고 오오 장미다 시스야 거기 괜찮아? 응 와줘야돼 어 와줘야돼 포탈 뚫렸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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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마지막 살리기 마지막 전에 죽었어 ㅋㅋㅋㅋ 아우 뭐하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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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거의 피만 두마리다 거의 피만 두마리다 아우 미니스 잡고 어메 또 나왔어? 방금 잡았는데 포탈 깼어 응 왔어 오 사이언티스트들 잘한다 반면에 시트론이 너무 못한다 장미 일로 간다 포탈 응 상관없어 나 포탈 지붕에서 어깨를 막고 있어 형 변신 축하해요 저 집게 호텔 집게 내배들어 둘라고 왜? 어? 죽이게 애들? 형 나 여기 있잖아 형 나 요 위에 있잖아 여깄다 여기 썩 숨어 있잖아 어우 야 새우림프 진짜 좋은데? 좋다니까 네 애들 다 멈춰있는데 지 혼자 연사 작살나게 나가 내 점 뛰면 어떻게 할거야 어? 최강 최강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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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로즈 로즈 이제 글루가네? 전면들파 응 별로 무섭진 않아 최강 준비 최강 준비 최강 준비 최강 준비 최강 준비 최강 준비 우주맵의 임프란 바람 바람이다 바람 짱이라니까 임프 짱이라니까 여기서 임프 무증역에서는 절대 애들 임프 쏴 죽일 생각하기가 힘들어 진짜 못 쏴 죽이잖아 그냥 공중에서 계속 방향만 조절해주면 돼 아 콘 많으면 짜증난다, 콘도 많으면 콘도 잘 못 맞춘어야 돼, 못 맞추니까 그래도 공차나 인프 많으면 존나 빡쳐 인프 많으면 존나 빡칠걸? 벌써 한 3마리 오네, 야 1등 했어